어! 내 노래에 빠졌지! 난 그녀가 지갑 떨어뜨린 걸 보았지! 지금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지! 난 지금 그녀와 비교를 타고 있지! 스마트폰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이제 90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 흩불이 짜파게임 시계산 아침내 하늘은 지갑으로 포올라타임을 선정합니다! 시계산 아침내 Besame 시계산 아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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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